김진애 의원께서 여전사 3인방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드디어 세 분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세요? 이 세 분은 여성의 이 시대의 여성 정치인의 사명을 쥐고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첫 번째 전현희 의원은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바로 전현희 의원 굉장히 우리가 박수를 쳤고 그리고 지금 그동안 임종석 변수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다 하셨으나 이제는 제대로 잘 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임종석 실장님은 전현희 의원은 하셔야죠.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임종석 의원이 제대로 컴백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면 당에 기여하고 헌신하고 임종석 정부하고 싸우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크레딧을 쌓으셔야 당권이고 뭐든지 도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너무 아무것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꼭 당선되게 해주십사라고 전현희 의원은 잘하실 거고요. 정말 지난번에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이거 다 끝나고 가자마자 전화 왔어요. 전현희 의원. 제가 평소에 전화 거는 사이 아니거든요. 몇 년 만에 전화를 했었죠. 전화 했더니 위원님. 저는 아 우리 전현희. 저희가 18대 같이 했어요. 네 같이 하셨군요. 그런데 전현희 의원 18대 같이 했는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전현희 의원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딱 보면 거기는 너무너무 여성적이잖아요. 저는 그냥 김진혜 아니면 김진혜 형님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솔직히는 말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왜 어떻게 치과의사 출신이라서 그런가 그리고 아직 젊어서 이렇게 그리고 사투리가 상당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말을 잘 못 그래서 말을 잘 못하고 그래서 저 양반은 저건 별로 정치권에 할 것 같지 않다. 보통 비례는 한 번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강남 병에서 몇 년을 닦아가지고 그런데 그것 중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근을 잃으셨거든요. 자동차 사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제는 온몸을 다해서 말하자면 사회를 바꾸기 위한 거로 투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하실 때도 사실 권익위원장의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싸우는 위원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하고 확실하게 이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저 같은 성격에는 그런 거 있으면 좀 다른 방식으로 싸울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본인의 성실함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거를 내놓음으로써 증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양반의 성격인 거예요. 성실함. 그다음에 치밀함. 거기에 법조인의 싸움의 기술. 이거를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진짜로 싸울 줄 아는 양반이라는 거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야 사람이 저렇게 잘하논구나. 야 잘 자랐다. 저는 사람이 잘하는 모습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전현희 위원은 조금만 임종석, 홍익표 플러스 정원호 구청장은 안 되니까 그건 안 되지만 거기 네트워크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더군다나 성동구는 중성동구는 최근에 약간 마포나 용산처럼 약간 성격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왜 이명박 때 주상복합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전현희 위원은 이거거든요. 그야말로 최상위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의사에, 변호사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제 와서 저도 얼마 있다 한번 가드려야 되고 거기 현장에 가셔가지고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 뒤에 다 오셔야 돼요. 주미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주미애 위원이 거기에 어디죠? 동작이요? 동작을에 가서 나경원하고 정말 좋겠다 생각했는데 뭐 잘 안 됐지만 거기에는 또 경찰 우리 유삼명 경찰 가셨으니까 거기 충분하게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가게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안값도 쉬운 데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쉬운 데가 아니고 그리고 주미애 위원장님은 사실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고초를 겪지는 않았지만 말하자면 주미애 악마화까지는 안 했지만 주미애 비호감을 만드는 언론의 표적이 됐던 겁니다. 저는 하여튼 간에 이 언론도 정말 이게 만약에 우리 시대의 사냥꾼은 딱 두 개예요. 검찰과 언론 여기서 이제 같이 거기에 하나 국힘이 더 있네. 저는 정말 딱 그렇게 제가 그때 주미애 장관이 장관 시절에 제가 법사위에 있었는데 맨날 국힘들 나와서 얘기하는 게 맨날 그 흥진소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들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호감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 비호감을 이기는 게 선거에서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당에서도 왜냐하면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이 어전사 세 명을 잘 살려내야 되겠다. 당의 자산으로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미애 위원장님이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선거도 잘 알고 3보 1배를 또 108배를 하든 간에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다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다소 약간 과격하실 때가 좀 있으신데 선거에서는 웃으십시오. 저도 선거에 나가면 웃습니다. 선거에 나가면 여자인 척해요. 다시 투사가 아니라 전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이고 엄마고 할머니고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혼주 위원이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경선하죠. 거기는 이탄희 위원이 관둔 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전에 표창훈 위원 제가 사실 이탄희 위원이 이번에 불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을 했었는데 제가 하는 건 이거예요. 그쪽이 우리의 텃밭 같은 데고 이른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지원군들이 많잖아요. 자꾸 이렇게 전문가 출신이 가서 나오고 가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에 대한 저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는 세 명 경선하는데 다 만만치 않은 분이죠. 박성민 청와대 출신이죠. 비서관 비서관 출신 이현욱 이현욱 경기 주택도시공사 사장 그래서 이혼주 위원이 아마 경선에서 쉽지가 않을 건데 안 가지는 거기가 국민 경선이더라고요. 100% 국민 경선입니다. 100% 국민 경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뭐야 이혼주 위원은 제가 보다 이혼주 위원은 서바이버예요. 글래디에이터예요. 글래디에이터예요. 죄송합니다. 이혼주 위원님 이혼주 위원님 이혼주 위원닷 해왤 戲